월요일은 주간 치어리포터! 안녕하세요 정다혜 치어리다입니다. 지난주에 진행되었던 트윈스 썸머 페스티벌 분수와 야자수로 꾸며진 포토존 물풍선 복싱 이벤트 그리고 DJ쿠와 함께했던 클럽 파티로 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후반기에도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이번주 경기 정보를 살펴볼까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잠실에서 삼성과의 홈 3연전이 펼쳐집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 지치지 않게 직관 많이 오셔서 다들 더욱 힘차게 응원해 주실 거죠? 저희 응원단은 선수들과 함께 여기 잠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수원에서 KT와의 주말 3연전이 펼쳐집니다. 이번주는 잠실 경기에 이어 수원 3연전에서도 저희 응원단이 참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와주실 거죠? 우리 선수들의 시원한 플레이와 시원한 맥주 음료수 한 잔으로 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봐요. 이번주 날씨는 맑지만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므로 직관 오실 때는 시원한 물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주 주간 치아 리포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잠실에서 만나요!